기다리고 기다리던 핀번호가 드디어 도착을 했답니다. 앞면에는 이렇게 되어 있구요. 뒷면을 펼쳐보면 뒷면에는 핀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부분은 저희 집 주소가 들어있어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답니다. 이렇게 핀번호가 오기까지 핀번호를 발송했다는 메시지를 받고 이후에 열흘 만에 핀번호가 도착했네요. 또 가운데를 펼쳐보면 이렇게 구글 애드센스 핀번호라고 되어 있죠. 그리고 제가 덮어놓은 부분에 저의 핀번호가 들어있답니다.